네, 최근에 조정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서 종목별 수급들이 빠르게 움직인 수납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변동성 장세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주가 100만 원을 넘보는 황제주, 예비 황제주가 되겠군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네요. 어느덧 연말이 다가온 시점인데 코스피는 코스닥이랑 좀 다르게 종가 기준으로 3천 선을 계속 넘지 못하고 그 모이터에서 좀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정장 가운데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황제주죠. 그러니까 고가 종목 가운데 또 특히나 70, 80만 원 선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100만 원 선을 이제 넘을 수 있다고 전망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이니만큼 증권업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들 종목에 한 100만 원 선 이상의 목표가를 제시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서 찾아봤는데요. 한 4가지 종목 정도로 추려졌습니다. FNF와 삼성 SDI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지막으로 NC소프트까지 꼭 펴져 있어서 오늘은 좀 이 종목들, 이 업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이 4개의 종목 예비 황제주로 지금 거론되는 종목들 중에는 빨리 100만 원 선 올 게 그래도 FNF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단 가격선에서는 그렇게 좀 다달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 한 종목, 한 종목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호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FNF 좀 알아볼까요? 맞습니다. 전통 패션주들을 넘어서 시가총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FNF고요. 말해주셨듯이 의료 관련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분할 재상장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관련해서 FNF 홀딩스가 있고 FNF가 있습니다. FNF 홀딩스 쪽에서는 투자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이 FNF가 아주 탄력을 받은 의료 사업 부문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누적된 호재를 바로 흡수를 하면서 36만 원 선에서 5월에 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7월 즈음에 제가 유수인 이슈 나와서 신고가 60만 원 선 터치할 것 같습니다. 라면서 그러한 증권사들의 분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한 97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시가총액도 역시나 주가 따라서 같이 움직이면서 원래는 100위권 밖에 있었던 종목인데 현재는 50위권까지 높여진 상황인데요. 최근에 또 MSCI 한국지수 편입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새로운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갖고 있는 브랜드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LB와 디스커버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 MLB 중국 사업부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하고요. 디스커버리 역시나 아웃도어 브랜드 가운데 좀 영한 이미지를 쌓으면서 40대, 50대 중전현수뿐만 아니라 MZ세대들한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새 의류업계의 화두가 바로 골프죠. 골인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주위에 진짜 골프 안 치는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막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골프 업체와 연관해서도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바로 테일러메이드 인수권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외형 성장이 더 기대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래 왔고 내년에 어떨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여타 글로벌 이러한 명품 업체들과 비교해서도 뒤지지가 않는다라는 평가를 증권가에서는 내고 있더라고요. 수익성 지표나 재무건전성을 따져봤을 때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이 테일러메이드가 내년 3분기쯤에 유효증지에 상장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슈도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 종목을 최선호조로 제시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중국에서 소비주라고 우리나라 종목 가운데 꼽을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한 PER이 LG생거는 21배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36배, 36배 정도인데 아직까지 FNFB는 이들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한 16배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아직은 저평가 구간에서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면서 목표효과를 125만 선으로 제시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2차전지 섹터 내에 배터리 대장주들이 있는데 지금 삼성 SDI가 또 LG화학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배터리 관련한 사업 매출 실적도 다른 타사에 비해서 월등히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삼성 SDI는 어떤지 좀 들어볼까요? 지난달 중순 정도에 한 65만 원 선까지 내려갔었는데요.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해서 한 달 사이에 한 15% 가까이 오르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흐름에서는 조금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배터리 대장주 LG화학이죠. 지금 시가총에 딱 한 순위를 앞두고 있는데 시총을 많이 좁혔습니다.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제가 한 10분 전에 확인했을 때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격차를 줄이고 있는데 그리고 삼성 SDI가 되게 꾸준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실적지가 2분기, 3분기에 또 역대 사상 최대 실적치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이 배터리 3, 4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흑자를 낸 그러한 지금 업체이고요. 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LG엔솔이나 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 이렇게 분할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 SDI는 그런 지배구조 이슈와도 조금은 좀 자유롭다, 유연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 호재거리가 10일에 나스닥에 상장한 이 리비안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전기차 업체인데 이쪽에 원형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대감을 낳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내년이 어떨까 중요하겠죠. 지금 자동차 전지 젠5를 양산을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고객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증대에 기여를 할 것이다 라는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미국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미국 시장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을 말씀드렸는데 2023년부터 확실하게 외형 성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가 돼서 역시나 납품하고 있는 삼성 SDI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거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기차 쪽뿐만이 아니라 원래 잘하던 원형 전지 쪽, 전동 킥보드나 e-bike 이런 중심으로도 원형 전지의 수요 강세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역시나 주가도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여기서 두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NC소프트 얘기를 좀 더 해볼까 싶은데요. 이 두 종목은 이미 100만 원을 넘어선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조정을 받아서 70만 원대 이렇게 또 그리고 80만 원대군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들 종목 다시 100만 원 선으로 갈 수 있을지 이거 증권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골고루네요. 바이오즈도 있고 게임즈도 있고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즈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살펴보면 2분기,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고요. 8월에 104만 원 기록을 했다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거의 90만 원 선까지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주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여전히 최선호주로 꼽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CDMO,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확고한 위치를 자리 잡았다라는 분석인데요. 현재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생산 시설인 3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내년쯤에는 4공장이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NH투자증권 포함해서 한 14개 증권사 정도가 100만 원 선 이상의 목표가를 제시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죠. NC소프트 한번 살펴볼 텐데 지난 2월에 104만 원 선 역시나 기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10월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55만 원 선까지 떨어졌었는데 한 달여 만에 약 40%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큰 이슈가 있었죠. NC소프트에서 이제 NFT 관련해서 게임 내겠다. 내년쯤에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타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술 개발에는 당연히 돈, 자본력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대장주로 꼽히는 업체인 만큼 좀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증권사들, DB금융투자선에서는 125만 원 선을 제시를 했는데 이외의 증권사들도 한 100만 원대 목표가를 제시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기업의 황제주이란 의미는 아무래도 투자에 있어서 좀 안정적인 투자처가 아닐까라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장단점하고요. 특징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주로 대형주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주당 가격이 비싸지니까 쉽게 소액주들이 접근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액면 분할 같은 그러한 이슈를 좀 꺼내들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원래 250만 원대였는데 50대 1 액면 분할 결정을 해서 5만 원대로 가격이 낮춰진 그런 전례가 있죠. 하지만 이 분할을 하면 소액주주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만큼 기업에 좀 상당한 이슈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그런데 소액주주들이 집단 행동을 하면 아무래도 지배구조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맺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까지 짚어드리겠고요. 황제주 전반과 함께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뉴스는 이해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